이번 시간은 파트 1의 섹션 9에 있는 표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 포인트를 보면은 표는 6줄 5칸과 6줄 4칸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의 일부 데이터는 차트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표의 내용이 수정할 것도 많기 때문에 감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핵심 기능을 보면은 표 만들기는 Ctrl-N, T, 바로가기키 N은 U, 그리고 T는 테이블의 약자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도구 상자에서는 입력해서 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바로 아랫줄에서 커서를 놓고 표를 만들면 되는데요. Ctrl-N, T를 눌러줘 보세요.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표의 줄과 칸은 직접 세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출제된 것 보면은 현재 6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칸은 5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과 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크기 지정이 너비와 높이가 있죠. 가로와 세로인데요. 이거는 무조건 너비는 단에 맞춤으로 지정하세요. 다른 거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냥 단에 맞춤하면은 지시되어 있는 가로 너비 있죠. 78에서 80mm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비는 무조건 단에 맞춤하고요. 높이도 지시를 보면은 33에서 33mm까지 이 범위 안에 만들도록 되어 있죠. 높이는 그냥 자동으로 해놓을게요. 단에 맞춤 자동. 이 두 개로 되어 있으면 되고 기타는 두 개 선택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글자처럼 취급만 선택하도록 하세요. 마우스로 끌기는 하지 마세요. 만들기 누르면 현재 단 크기에 맞게 너비가 이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컨트롤 엔티를 한번 눌러볼까요? 아니면은 표에서 테두리의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체 속성 들어가 보세요. 기본 탭에 크기 지정되어 있는데요. 너비와 높이가 크기 조정이 체크되어 있지 않는데도 고정 값으로 해서 크기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는 크기를 여기 개체 속성에서 수정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 대화 상자는 빠져나와 볼게요. 전체 너비를 조절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테두리를 잡고 살짝 한 칸 조절하면 기존에 있던 개체 속성의 값보다 다르게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는 개체 속성에서 수정하지 못하고 테두리를 잡고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블럭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알트 키 눌러서 이렇게 크기 조절 화살표 키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 따로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마우스로 테두리 잡고 조절하면 됩니다. 각각의 셀 너비 조절도 이렇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마우스로 테두리 잡고 움직이면 점선이 보여서 크기 조절할 수 있는데요. 크기 조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표를 만들게 되면 커서가 표의 첫 줄 첫 칸 이 셀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Shift-ESCK를 누르면 표의 왼쪽에 바깥으로 커서가 빠져나와 보일 겁니다. 아니면 표의 마지막 셀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 번만 누르면 표의 오른쪽에 커서가 깜빡이도록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 아래에도 빈 줄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것은 표에 대한 지시사항을 잘 보면 마지막 지시로 정렬 방식이 가운데 정렬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이거는 표 안에 대한 정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표 바깥에 커서를 놓고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하고 만들었죠. 개체 속성을 들어가도 기본 탭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표가 한 개의 글자처럼 취급이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 표 오른쪽이나 표 앞쪽에 커서가 있도록 놓고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렬을 누른다고 표가 이동하거나 그런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커서를 바로 표 바깥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가운데 정렬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표 바깥쪽 오른쪽에 이렇게 커서를 놓는 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에 아무 곳이나 안쪽에 커서를 놓고 Shift-ES시키를 누르면 표 앞쪽 바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가운데 정렬 지정할 수도 있고요. 정렬된 거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표가 있는 줄 자체를 정렬하는 것 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렬을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표 바깥에 가운데 정렬하기 전에 표 안에 내용을 모두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구분에서부터 모든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각각의 셀 안에 입력하는 내용이 이 너비보다 넓어서 이것처럼 표의 높이가 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입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높이 조절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커진 상태로 내용만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표에 대한 조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개체 속성 Ctrl-NK를 눌러서 봤을 때 기본 탭에서 너비는 78에서 80mm 안에 들어와 있죠. 높이는 아직은 27.14라고 해서 33에 34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 무시하고 작업하도록 하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을 했다면 그 다음에 위치, 글자처럼 취급 체크했었죠. 그리고 모든 셀의 안여백 지정되어 있는데요. 개체 속성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두리를 잡고 테두리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마우스 이렇게 되어 보일 때 더블클릭해도 개체 속성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모든 셀의 안여백 지정되어 있죠. 여백을 지정하는 게 여백 캡션 탭이 있고요. 그리고 표 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제는 모든 셀의 안여백이라고 되어 있죠. 여백 캡션은 자세히 보면 바깥 여백이에요. 여기에서 2mm를 지정해서 감점되는 경우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표 탭으로 이동해서 모든 셀의 안여백을 중 왼쪽과 오른쪽만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위쪽 증가해 줄 수 있도록 클릭 한번 하면 2mm 지정됐죠. 오른쪽도 이렇게 2mm로 지정을 해놓으세요. 위쪽과 아래쪽은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제 전체 행의 셀 높이를 갖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력하다 보면 높이가 달라지는 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높이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셀 너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일 뒤에 있는 증감이라고 나와있는 이 마지막 셀 여기가 너비가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부터 블럭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로 테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작게 조절하고 앞쪽에 너비들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여기 너비를 조절해주면 되죠. 이번 문제는 너비 조절 전혀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로 우선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 행 셀 높이를 갖게라는 지시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테두리 지정부터 할 텐데요. 테두리 지정이 몇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 안쪽은 실선 그리고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3mm 그리고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 선없음 제목행 아래쪽과 합계행 위쪽은 이중실선 0.5mm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되어 출제가 됩니다. 테두리를 지정하기 전에 아래쪽에 지시되어 있는 제목행과 합계행을 먼저 수정하도록 할게요. 표 안에 지시되어 있는 내용은 조건의 순서를 교재 설명을 따르지 않고 작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목행을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구분 셀에서부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증감 써있는 셀까지 블럭 설정해주세요. 일행에 해당되는 이 셀은 워드 시험에서는 항상 가운데 정렬 지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색상 지정을 위해서 키보드의 C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키보드가 한글 입력 상태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영키를 눌러서 영문 입력 상태로 변경하면 저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현재 배경 탭 선택되어 있고요. 채우기가 색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죠. 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면색 열어주고 여기도 색상 테마를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 첫 번째 장에 지시되어 있는 색상 테마로 선택해서 작업을 해놓으면 됩니다. 기본 탭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상설 시험에서는 오피스 탭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교재는 오피스로 되어 있으니까 오피스 탭 선택된 상태로 하도록 할게요. 면색을 지시되어 있는 검은 군청을 선택을 해주세요. RGB값 27, 23, 96 되어 있죠. 선택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꼴 지정되어 있죠. 함초롬 바탕 먼저 여기를 한컴 고딕이라고 하는데요. 글꼴이 만약에 한컴 글꼴로 선택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한컴 고딕이라는 이 글꼴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시험에서는 목록은 모든 글꼴 상태에서 글꼴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한컴 고딕은 글자 이름이 가운데 한컴 띄고 고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글자에 대한 다른 속성, 글자 색을 보면 흰색 지정되어 있죠. 색상 테마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흰색이 바로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구요. 오피스 색상에서는 흰색은 팔레트를 한 다음에 하향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진화계속성 지정하구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행은 가운데 정렬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합계행을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C키를 눌러서 대화상자 나타나면 배경 탭에서 색 선택, 면색 선택한 다음에 이번엔 초록을 선택을 할게요. 기본과 오피스 색상 테마에 있는 초록의 RGB값이 다르다고 했었죠. 저희는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구요. 초록의 RGB값 0, 128, 0 그리고 뒤에 80% 밝기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로 아래로 내려서 색깔 찾아보면 80% 밝기가 있으니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도 이번엔 진화계속성 지정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진화계속성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교재 설명과 그 아래쪽에 있는 합격생의 비법 읽어봐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비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너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개체 속성 들어가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표 안에 커서 있는 상태에서 F5를 3번 누르거나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 안에 셀을 모두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 이번엔 C키가 아닌 L키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K 오른쪽에 있는 L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냥 C키 누른 다음에 테두리 탭으로 이동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선무양 바로 적용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없애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테두리를 지정할 건데요. 문제 보면은 위쪽과 아래쪽 바깥쪽 테두리는 실선 0.4m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실선 굵기 0.4mm 지정하고 오른쪽에서 위쪽 가로선 아래쪽 가로선을 선택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미리 보기로 굵은 실선이 지정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바깥쪽 오른쪽 바깥쪽 테두리 선 없음 상태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선 없음을 지정을 해버리면 오른쪽에 지정되어 있는 위와 아래 테두리 선이 선 없음 상태로 바로 적용되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지정되어 있는 기능은 모두 다 체크를 없애놓고 작업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류 선 없음을 선택을 해주고요. 선 없으니까 굵기 따로 변경할 필요 없겠죠. 왼쪽 테두리와 오른쪽 테두리 선택해서 선 없음으로 지정,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표를 다시 잘 보면 구분이라고 써있는 아래쪽 그리고 합계가 써있는 위쪽 쉽게 말해서 2행부터 5행까지 여기만 블럭 설정을 해서 위쪽과 아래쪽 테두리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알파벳 L키를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을 해주세요. 굵기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0.5mm, 기본 0.5가 되어 있으니까 변경하지 않을게요. 바로 오른쪽에서 위쪽 테두리와 아래쪽 테두리를 선택하면 블럭 설정된 곳에 위쪽과 아래쪽이 이중 실선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표에 대한 세부 조건 중에서 크기, 위치, 그 다음에 모든 셀의 안녀백, 전체 행, 테두리, 제목 행, 합계 행, 정렬 방식 중에 전체 행, 셀 높이를 같게 이것만 지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개체 속성 잠깐 들어가보면 기본 탭에서 보면은 크기가 너비는 78에서 80mm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높이가 33에서 34mm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 다시 개체 속성 대화상자 빠져나온 다음에 표 안에 셀 모두 블럭 설정해주세요. 혹시라도 너비가 조금이라도 커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위쪽 화살표 키 있죠. 그걸 여러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가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표 크기는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아래쪽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서 딱 한 번만 키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개체 속성에서 확인을 해보면 높이의 값은 33.1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높이가 지시된 것처럼 33에서 34mm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셀 높이 같게가 지정이 됐고 크기도 제대로 맞게 지정이 된 겁니다. 교재를 보면 그 아래쪽에 합격생의 비법으로 몇가지 추가 설명이 있는데요. 설명을 보고 셀 합치기하고 대각선 지정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의 연습 유형을 보면 표가 6줄 5칸이 아닌 6줄 4칸도 있고요. 문제가 조금씩 다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고 수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꼴이 입력했을 때 없는 경우 있을 겁니다. 반드시 모든 글꼴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그래도 없는 글꼴인 경우에는 글꼴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글꼴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설명된 곳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도움을 받아주세요. 다음 섹션인 섹션 10을 보면 표의 정렬, 그리고 계산 캡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는 합계 오른쪽에 여기가 모두 빈칸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답 파일을 열어서 보면 여기에 각 숫자들이 입력되어 있죠. 합계 또는 평균이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계산할 거고요. 그리고 표 안에 대한 정렬을 하도록 할 겁니다. 표 안에 대한 정렬 지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받는 첫 번째 장 기출문제 따라하기, 그리고 뒤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쪽 보면 모든 문제 첫 번째 장에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에서 문자와 숫자 또는 문자 숫자가 같이 있는 경우 정렬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합계 또는 평균 셀은 제외하고 이렇게 설명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표 안에 정렬은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조건을 보고 문자인 경우 왼쪽 정렬 그렇게 보는 것보다요. 정렬 상태를 보고서 여러분이 정렬과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핵심 기능에 블록 합계, 블록 평균의 바로가기 키, 도구 상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치기에 대한 것, 캡션 이런 것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캡션에 대한 단축키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도 되고 모든 단축키 여기서는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문서 작성을 위해서 풀이 방법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불러오는 파일은 섹션 9 파일을 먼저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섹션 10 파일로 저장할게요. 표 안에 내용을 정렬하기 위해서는 합계 또는 평균 마지막 줄에 이 셀 내용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계산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교재에선 79쪽을 보면은 표 안에 정렬 단위가 빨간색 표시로 그렇게 상자로 표시되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합계를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가운데 정렬했었죠. 합계라고 써있는 이 셀도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평균이라고 써있어도 가운데 정렬합니다. 우선 블럭 합계를 계산하려면 2017년의 데이터 합계는 이 값을 더해서 아래쪽 여기 셀에다 계산식이 나타나겠죠. 2018년도 동일하게 아래쪽에 나타나고 2019년도 동일하게 아래쪽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증감에 대한 것은 합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셀은 합계를 구하고 어느 셀은 평균을 구하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모든 셀 같이 합계를 구하도록 계산하는 셀들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블록 평균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는데요. 저희는 블록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실행을 하면 바로 이렇게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위에는 모두 세 자리로 되어 있지만 합계로 나타난 계산식은 세 자리 또는 네 자리 이렇게 나타나죠. 평균을 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평균 값은 소수점 자리도 나타날 수 있겠죠. 평균으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바로 이 내용 설명 아래쪽에 합격생의 비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블록 계산식으로 블록 평균 구했을 때 소수점 자리 수를 반올림을 하냐 반올림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도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합격생의 비법 설명을 보고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재에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다시 정렬단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의 내용은 무조건 같이 이 단위로 정렬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합니다. 합계로 써있는 이 셀은 모두 가운데 정렬 지정합니다. 평균으로 써있어도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이것은 출제된 문제지에서도 표의 모양을 보면은 가운데 정렬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분 아래 이 네 개 셀 있죠. 합계 셀 제외하고 위에 네 개 셀 이 단위로 정렬하는데요. 여기는 문자인 경우에 글자 수가 틀리죠. 그리고 글자 수가 같더라도 한글과 영어가 섞이면 각 글자의 너비에 따라서 전체 글자 너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글자 개수가 다른 경우 문자인 경우에는 양쪽 정렬이 아닌 왼쪽 정렬을 지정해야 합니다. 양쪽 정렬이나 왼쪽 정렬이나 특별히 변경되는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블럭 설정 없애놓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왼쪽 정렬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2017년 아래 데이터들은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반드시 합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 단위로 정렬해줘야 합니다. 여기는 글자 개수 모두 숫자로 되어 있고 세 자릿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 지정합니다. 문자냐 숫자냐의 차이는 숫자더라도 무슨 아파트 102호 105호 이런 경우에는 사칙연산이 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문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칙연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이런 사칙연산이 되는 경우를 숫자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지시에서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에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의 경우 오른쪽 정렬이고요. 그리고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경우에 문자나 숫자 상관없이 가운데 정렬. 현재 2017년 이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2018년 아래 데이터는 숫자로 되어 있고 세 자리가 되어 있지만 합계가 들어와서 네 자리가 되었죠. 그리고 콤마까지 나타나서 총 다섯 자리가 되어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 지정합니다. 2019년 데이터 세 자리이지만 아래 합계 콤마까지 포함하면 다섯 자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정렬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렬 지정할 때 2017년 데이터는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2018년과 2019년 데이터는 같이 오른쪽 정렬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블럭 설정해서 한 번에 오른쪽 정렬 지정해주면 됩니다. 증감 아래 데이터는 합계 비어있는 셀이지만 그냥 같이 블럭 설정해서 이 단위로 정렬 지정하는데 마이너스라고 글자가 써있는 부분은 글자가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숫자이지만 글자 개수가 달라서 오른쪽 정렬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줄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 합계 써있는 줄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일렬에 독일에서 한국 이 4개 셀 합계를 제외하고 첫 번째 행 제외해서 이 4개 셀은 항상 문자가 나타나는 셀인데요. 여기는 무조건 글자 개수가 같으면 가운데 정렬, 글자 개수가 다르다면 왼쪽 정렬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이 데이터들은 합계를 계산하니까 반드시 이 단위로, 그리고 이 단위, 그리고 이 단위 이렇게 합계까지 포함해서 정렬을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증감에 해당되는 부분은 역시 비어있는 셀까지, 마지막 행까지 선택해서 블럭 설정 지정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되죠? 평균으로 계산을 할 때 여기에 블럭 평균 값이 나타날 텐데요. 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단위로 블럭 설정해서 정렬을 지정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ESC기 눌러서 블럭 설정 해제하고 블럭 설정된 값에 마우스를 가져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희미하지만 작은 괄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블럭 합계와 블럭 평균 같은 경우에 모두 이렇게 괄호로 해서 블럭 계산식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요. 만약에 여기 6자 뒤에 여기에서 딜리트키 누르면 계산식 지울까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지워버리면 괄호가 사라져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블럭 계산식으로 구했더라도 일반 숫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점했을 때 감점 처리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블럭 계산식 표시로 괄호가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들 79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정렬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을 아까 2018년과 2019년 이 데이터는 같이 블럭 설정에서 오른쪽 정렬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2017년 데이터와 2019년 데이터를 둘 다 오른쪽 정렬한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떨어져 있죠? 그럴 때는 먼저 여기를 블럭 설정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블럭 설정. 이렇게 떨어진 셀들을 한꺼번에 블럭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캡션을 만들건데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N C에요. 그냥 영어로 해석을 한다면 컨트롤 뉴 캡션 이렇게 되는데요. 단축키로 외워도 되고 표 안에 아무 셀에나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보면은 표 디자인 그리고 그 옆에 표 레이아웃 이렇게 두 개 도구가 나타나는데요. 표 레이아웃 도구로 클릭을 해서 보면은 오른쪽에 가일 그리고 밑에 캡션 이렇게 나타나 있죠. 위에 캡션을 누르면 바로 캡션은 표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은 위에 있는 것 말고 밑에 한글로 캡션 써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캡션 위치를 지정해서 캡션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캡션이 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밑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현재 문제에서는 캡션이 위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캡션 위를 선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캡션 위에 표 1이라고 캡션 이름이 나타납니다. 블럭 설정 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요. 괄호 단위까지 입력을 하고 세미콜론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 칸 띄우고 세미콜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단위 바로 붙여서 세미콜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세미콜론 앞쪽에 한 칸이 떨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지 않는지 꼭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개 닿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캡션에 대한 지시는 글꼴 설정 전혀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치만 지시되어 있죠. 그리고 정렬이 지시되어 있는데요. 출제된 표를 보면 캡션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줍니다. 컨트롤 NC를 눌러서 캡션을 만들면 무조건 표 아래 캡션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경우에는 여기다 단위 개라고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위치를 변경해야 되겠죠. 그냥 입력하고 오른쪽 정렬까지 먼저 해놓으세요. 그리고 Alt키를 누르고 표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표 셀 속성에서 여백 캡션에 캡션 위치를 위로 변경을 해주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위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컨트롤 NC로 캡션 만들었을 때 다시 취소하고 표 레이아웃으로 가서 다시 캡션을 위로 지정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먼저 저장을 해놓고요. 연습 문제 파일이 있는데요. 평균 구하는 문제들 몇 가지 있죠. 제가 잠시만 연습 유형 1번 잠깐 불러와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선 동일하게 블록 계산식과 캡션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캡션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평균에 대한 것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가운데 정렬 지정하고 평균 써있는 이 셀 가운데 정렬. 구분 아래 보이는 이 4개 셀 글자 개수가 다른 문자니까 왼쪽 정렬. 그리고 이 데이터들 정렬을 하기 전에 마우스로 블록 설정해서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에 가서 블록 평균을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정렬할 수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평균은 구해줬을 때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이렇게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문제를 보면 2019년 데이터의 평균은 40.9로 반올림되어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죠. 2020년의 데이터도 42.7이라고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만 나타나고 반올림되어 나타납니다. 2021년의 데이터 여기도 동일하게 반올림되어 나타나죠. 이렇게 모두 반올림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각각의 블록 계산된 평균 값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산식 고치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산식 대화상자에서 형식 소수점 이하 두 자리 되어 있는 걸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변경,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서 42.5라고 나타납니다. 계산식 고치기는 각각 계산된 셀에서 각각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서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두 각각 이렇게 한 자리로 변경을 해서 출력과 동일한 값으로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정렬을 하면 2019년 아래 데이터는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2020년 아래 데이터도 모두 가운데 정렬해주면 되겠죠. 2021년 아래 데이터도 이 단위로 가운데 정렬해주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3개 데이터 모두 같이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한 번에 지정해주면 됩니다. 비과 아래 셀 모두 빈칸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아예 정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의 값이 연습 유형 1번에 있는 것처럼 40.9가 아니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는 수로 그렇게 나타나서 40.8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요. 계산식 고치기로 가서 여기에서 지정을 하려면 이 계산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방법 하지 말고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숫자 5만 지어주면 돼요. 40.8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면 되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딜리트키 또 한 번 눌러서 계산식을 완전히 지워버리면 여기는 블럭 평균이 아닌 키보드로 입력한 위에 글자와 동일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 괄호는 없어지지 않도록 계산식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연습 유형들 모두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섹션인 각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파일은 먼저 저장을 해주세요. 각주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표 제목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표 제목 위쪽에 있는 여러 줄로 되어 있는 문단에서 각주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N을 두 번 누르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 바로 각주 번호가 나타납니다. 출제 유형 보도록 할게요. 각주에 대한 지시사항은 한 줄로 되어 있죠. 글자 모양이 있고요. 글자 크기 그리고 번호 모양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된 형태 보이는 것처럼 위쪽에 각주 번호가 나타나고 본문의 아래쪽에 각주 번호 뒤에 직접 입력해야 될 통계청 자료집 이런 글자가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Alt V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섹션 11로 저장을 먼저 해놓으세요. 각주가 나타날 위치에 커서를 깜빡이도록 놓아두세요. 컨트롤 N, N을 눌러도 되고요. 입력으로 가서 각주 바로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번호가 만들어졌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1번 괄호 한 칸 띄고 여기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 입력할 때 여기도 불필요한 띄어쓰기를 하면 첨자 오류로 감점당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 위에 보면은 도구 상자가 주석이란 도구 상자가 새로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맨 앞에 각주라는 게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번호 모양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현재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죠. 1로 되어 있고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닿는 가로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번호를 다른 거로 변경해야 된다면 블럭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지 말고요. 블럭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구 상자에서 각주 미주 모양이라는 것 있죠. 클릭을 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번호 서식에 번호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라비아 숫자부터 원문자, 로마자,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된 걸로 선택을 해서 변경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앞 문자에 괄호가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뒷 문자에 괄호가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입력해주면 해당된 번호 앞뒤에 괄호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누르면 되는데요. 저희는 변경할 필요 없으니까 우선 취소 눌러놓을게요. 번호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번호 모양이라는 것 그냥 클릭해서 여기에서 바로 번호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번호의 앞이나 뒤에 장식 문자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을 경우에 빠르게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글꼴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현재 출제되는 문제는 주로 각주의 내용을 모두 블럭 설정한 다음에 글꼴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서식에서 지시된 것처럼 글꼴은 맑은 고딕인데요. 맑은하고 한 칸 띄고 고딕이라는 글꼴이에요.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글자 크기 9포인트 또는 10포인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른 속성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수정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상설 시험에서 전체 이렇게 블럭 설정이 아닌 직접 입력한 통계청 자료집만 글꼴 수정하라고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리고 각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방금 봤던 것처럼 본문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표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Shift-ES시키를 누르면 각주가 있는 위치로 바로 커서가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연습 문제 유형 모두 작성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엔 차트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